안녕하세요. 오늘은 309페이지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이 있습니다. 기억에 보면은 포상금 지급사유가 실거래가기 신고위반한 경우 거짓, 해임, 거짓으로 해임을 허가했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맨 밑에 310페이지 비업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보조하는 게 있었는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고에서 보조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실제 거래가격 등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을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가태료가 부과된 경우 네, 요거는 여기까지는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어는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된다. 네, 이거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티것에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어야 된다. 요건 이행명령이 있어야 된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으려면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공무원이 월급받고 다니면서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리언에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포상금 달라는 건 말 안 되죠. 디겟, 익명으로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상금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기억에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의 포상금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도는 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 리언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태료 금액의 포상금이 과태료의 20%가 되겠고 한도액은 천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311페이지 수사기관은 부정한 망보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수유예 결정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망보로 허가받은 경우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죠? 동그라미 8번입니다.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9번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되어야 된다. 10번이 중요하죠.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죠. 그 다음에 11번, 12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12번은 2명 이상이 12번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고 13명은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입니다. 12번, 13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고 13번은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는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예외적으로 배분 방법에 따른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요.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위반 시 제재입니다. 신고위반해가지고는 진력벌금은 없죠. 신고위반은 가장 무거운 게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3개가 있습니다. 311페이지 맨 밑에 다섯번째 줄 동그라미 1번 거래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한 경우 동그라미 2번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동그라미 3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양가로 2번 312페이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번에 3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2번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3번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번 위반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5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백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취득가액의 100분 5 5% 이하 가태료에 부과하는 것이 거짓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3백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6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의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계약 2 외의 원인으로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고 나서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3번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313페이지 가태료 부과질차인데 동그라미 1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로지 신고관청만이 가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시도이사나 국토부장관이 부과하는 것은 없고요.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이 가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1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가태료는 오직 신고관청만 부과합니다. 314, 315 이런 개별 기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출제될 수는 있는데 딱 한 번 출제됐는데요. 이거 딱 한 번 33년 동안 33번 시험 바가지 한 번 나왔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다 함께 할 수는 없죠. 317 페이지입니다. 7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경 면제입니다. 아예 면제 되는 게 있는데요. 그 박스에 1번에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번에 보면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자일 것 예를 들면 거짓 신고를 했으면 매수인, 매도인 둘리 합의가 됐겠죠. 그 중에서 매도인이 자진신고했으면 매도인만 면제해 줍니다. 답원에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됩니다. 2번 조사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줍니다. 뭘 신고해야 되냐면 박스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자 2번 거짓 신고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둘 다 500만원 이야기가 들리죠. 3번 거짓 신고하면 5% 이하가 되려 외국인 부동산 지득신고 위반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야기가 되려 외국인의 경우 원칙 300만원 이야기가 되려 외외 100만원 이야기가 되려죠. 318페이지입니다. 3번 가태료 감경 면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 간청에 통보된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해 주지 않고요. 2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면제를 받은 경우 1년에 4번째 자진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습니다. 319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면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게 6개 다 면제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거 외의 경우만 면제 감경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3개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3개입니다. 기역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니언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간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죠. 그 다음에 디겟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리얼 거래대금 증명자료 외 외의 자료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미엄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자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했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는 면제 감경 대상입니다. 비협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3개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3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네요. 요건 전부 다 면제 감경 대상 아닙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321페이지 주택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1년간 유예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 1년 유예되어 가지고 올해 2023년 5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인데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인데 이때 주택은 321페이지 몇 미터 양가로 1번 1번 첫번째 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두번째 줄에 보정금 6천만원 초과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 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계약체계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으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시험에 6천만원 30만원 31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6, 30, 30이 답이었습니다. 6천만원 초과 또는 30만원 초과라고 하니까 요즘은 월세 30만원에 관리비 30만원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30만원 초과가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 없죠? 이 신고제도를 도입하니까 집주인들은 세금 뜯어가려고 도입했다. 옛날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 뜯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입자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6천만원 초과만 신고한다. 6천만원 이하면 최우선 면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그 맨 위에 박스에 신고해야 될 사항 5가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에 거기 가로 안에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광역시나 경기도 외의 군지역은 보증금이 얼마든지 간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광역시 및 경기도 안에 있는 군지역만 신고하고 광역시나 경기도 외의 지역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광역시에는 인천광역시, 용진군,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있죠? 이런 군지역은 광역시의 경우는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동그라미 5번입니다.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는 들고 가야 되겠죠. 양가로 2번입니다. 322페이지 맨 밑에 해제 신고도 역시 323 메뉴의 첫 번째 줄에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을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1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와 그래서 준용 규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323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의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2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2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면 그게 더 강화되어 있으니까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10년 동안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세입자밖에도 5%밖에 못 올립니다. 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신고했다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시 신고할 필요 없다. 동그라미 3번은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324페이지 메뉴의 양가로 5번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이고요. 다음은 324페이지 외국인 등 부동산 지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예외죠. 예외 외국인에게 이렇게 예외를 두는 이유는 외국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325페이지 용어의 정의인데요. 외국인의 용어 정의가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자 동그라미 2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번 사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다 2분의 1입니다. 4번 임원 2분의 1 이상 5번의 자본금 2분의 1 이상 의결권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 6번 외국 정부 7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가 전부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2분의 1 이상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32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등이 부동산 지득 보유 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하면 3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단, 매매계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모두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계약 이외의 원인은 지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환매권 행사 법원 판결 합병 신축, 정축, 개축, 재축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동그라미 3번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돼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입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은 군문, 자, 야 5군대네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327페이지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위반시 제재입니다. 양가로 1번 327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번째 줄에 보면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8페이지입니다. 행정질서벌인데 자, 329페이지에 보면 이때까지 했던 게 다 정리되어 있죠? 계약을 원인으로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가 되려 물론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가 되려고요. 교환계약이나 승려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가 되려 계약 이외의 원인 환매권 행사 경매 판결 그 다음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가 되려 329페이지 박스입니다. 이 박스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면 계속 보유 신고를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가 되려입니다. 허가는 군문 자야 이 네 군데 지역에서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지적이나 2천만원 이하의 별금이고 효력 규정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329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외국인 등에 대해서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에도 부동산 지득 신고를 해야 된다. X인데 이게 말이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뭐냐면 동그라미 1번은 매매 계약은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매매 계약은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다시 60일 이내에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했으면 60일 이내에 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할 필요 없고요. 2번 경매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군문자야 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야기가 드려요. 5번 자본금의 1분의 1 이상 의결권의 1분의 1 이상 구성원의 1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330회지 토지거래 허가제도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2017년도 까지는 국토의 궤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고요. 종전에 국토의 궤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으로 넘어오고 나서도 최소한 2문제 이상이 출제되니까 꼭 숙지해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씌었다가 330회지부터 하겠습니다.